초보사도 따라할 수 있는 자도르 홈베이킹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디저트 크리에이터 자도르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자도르를 운영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에서도 맛있고 예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베이킹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콜로소에서 독점으로 공개하는 10가지 레시피와 더불어 홈베이커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이론과 재법까지 폭넓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팬을 돌려가면서 데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다미아를 최대한 다닥다닥 붙여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레시피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도르의 레시피는 실패가 없다인데요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보시는 디저트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디저트 크리에이터 자도르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CauCOL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